수족관 정말 좋았다 물고기 똥 때문에 안 좋았지만 수족관에 가서 정말 좋았다 정말 좋았다 수족관에 가서 기분이 안 좋았지만 물고기 똥 때문에 정말 좋았다 수족관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서 시끄러웠다 어떤 한 아이가 너무 떠들어서 물고기 먹이를 주었다 근데 직원 아저씨가 똥냄새가 난다 물고기가 똥을 너무 많이 싸서 아빠는 너무 좋아하신다 수족관에 갔다 수족관에 갔다 저처럼 물고기가 잘 안 넣었을 때 물고기